Q. 유진스 뮤비 촬영 현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디에 있죠? 유진스 뮤비 촬영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블루고요 아직 이름은 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라벤더예요 다니엘 언니가 지어줬어요 고양이가 두 마리 있어요 반말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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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 많이 두개예요 근데 여기 화장 너무 예뻐요 아 맞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다니엘 눈 화장 디테일 그러면 아 핑키봉 가있다 하다가 조명이 끄고 갑자기 아 그 눈만 나오고 소름 뜯을 거예요 언니 지금 한번 해봐요 눈만 나오는 거 하고 싶은 lights 하다가 변함이 들어갈 때 변함이 들어갈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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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미 알고 계시겠다. 이거 비하인드 나올 때. 근데 우리 스포 더 잘할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타임즈에서도 했고요. 스포 잘해요. 잘해요. 맞아요. 하이 보이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엠박을 타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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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 필요하세요 혹시? 혹시 여기 담요 낫는 거 있을까요? 저희 사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뭔지 알죠 이거? 저희 맨날 연습실에서 뭐만 하라고 하다가 그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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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지현미는 아이스크림 priority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고맙습니다. 파워풀. 아니 이거 evaluations. 뮤지스 뮤비 짧게나마 등장하는 씬을 모두 마쳤고요 멤버들도 다 이렇게 설명해줬을 텐데 되게 귀엽게 찍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현입니다 아 안녕 오늘은 ASAP 저 괜찮다고 하는데 몸을 왼쪽으로 등렸어요 AASAP는 2번이나 촬영돼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을 보내고 싶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보내고 싶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보내고 싶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보내고 싶어요 든든한 거 맞지? 나무? 아잉 커피! 아잉! 그러면 제가 1번이나 촬영을 하고 싶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자체가 본인공을 보내고 싶어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오늘의 주인공이 내일의 주인공은요 장점트 아직 진짜 바뀌었어요 자랐을 것 같은데? 뒤에 있는 거 삶은 양배추라고 헐 삶은 양배추라니 조금 더 노랗지 않나? 아니야 꽃이거든 꽃 안 됐어요 비약통화 이 시각은 불러야죠? 여기 나한테 보여줄게요 스케일러틴 미스 머리에 빗고 있는 게 있어요 마치 바로 방문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방문하는 게 있어요 방문하는 게 있잖아요 방문하는 게 있어요 오늘 너무 좋죠 오늘 너무 쉬고 있어요 I'm here! How did you get out of there? 어떡해! 내가 사단이! 여기 여기 1인 침대 있다? 난 여기서 찾게, 너는 거기서 자. 난 여기서 찾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전 이런 사단에 잘 못 내려가요. 우리 빨리 계단 빼면... 아! 호크스 원 드림. 워터 원트. 워터 원트. 완지? 완지. 펜즈 파이어. 펜즈 파이어. 인어 군주랑 여성들 섞인 느낌 같죠? 와 진짜 귀엽다 강아지 강아지 짱 귀엽다 안녕 안 와요 안 와요 안녕 참가자 연예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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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언니 아직 안 나갔다 나 안 나갔다 저희 요정기였어요. 엄청 신기하다. 이거 느낌도 진짜 귀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사람의 어울리를 만들어주셨어요. 나 수영할 줄 아는데. 저 수영할 줄 알아요. 저 수영할 줄 알아요. 저 수영할 줄 알아요. 저 수영할 줄 알아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수영할 줄 알아요. 신기해 보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강혜린 머리거든요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머리인데 이렇게 고등학생 오늘 ASAP 뮤비 1일차 종료 촬영 벌써 종료 됐어요 안녕 오늘 아침부터 되게 신비로운 컨셉으로 스타일링도 하고 숲속에도 들어왔다가 물속에도 들어왔다가 여기 너무 예뻐요 근데 다들 물속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 아세요? 물정기가 밤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이건 못 찍어서 저기로 다음에 찍는 걸로 데이투 데이투 기대하세요 데이투 기약하네요 여기 여기 연결하게 이거 진짜 좋아해 오케이 하고 뛰기 이렇게 아 다르게 다르게 할래? 어 돌기 어때요? 이렇게 자 좀 간격을 해야 돼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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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됐겠다 똑같이 좋아요다 바이~~ 좋아요 만나요 바니드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번째 촬영이에요 부당벌레를 다니는 이렇게 가지고 놀더라고요 대단한 친구 끝! 이제 오늘 첫 번째 촬영 끝! 버니즈가 추천하는 방 댓글에 달아주세요 빵순이 버니즈 하늘은 두 가지 번호로 하나는 카메라 보지 말고 자연스러워 하얀마는 모습을 이렇게 조용한 색을 입고 가득 금발 가발도 입고 싶었으니까 묘한 요정 뭔가 그런 펜트시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많이 기대해 신기하죠 여러분 인조 쿨이에요 오 맨 잠깐만 우리 가발에 대한 설명을 안 했네요 아 맞아요 그리고 다 같이 가발을 착용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 같이 앞머리도 했어요 오늘 다년이 너무 예뻐지 않아요? 다 예뻐요 다년이 금발이가 더 예뻐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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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도 바람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증 해결이시죠? 열어도 바람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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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팔찌 되겠다 반지현이 반지현이 너무 실패인데 여기 여기 까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년이가 꽃으로 반지 만들어줬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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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도 예쁘다 생각하면 뒷모습도 찍을게요 흠 흠 흠 흠 역시 호주소녀 무서워라 이걸 이렇게 끌어주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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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한 툴샷 권윤수는 캡처에 좋아요 나 너무 좋은데? 아니 나 조심해! 재밌냐? 너무 재밌어 말투미 예쁘게 해봐 재밌어? 재밌어 오우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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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프리티 큐티 이런 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오우 예뻐라 버니즈 전 안 혼날 거예요 언니들은 늦어서 혼나겠지만 전 안 혼날 거거든요 궁금한 거 생길 때마다 버니즈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곳의 이름 알려주세요 1일 정도 1달 2일 정도 6일 후 2일 정도 2일 정도 잠시 점점 이리 차가워 차가워 4일 정도 4일 정도 4일 정도 9일 정도 5일 정도 2일 정도 5일 정도 8일 정도 예쁜 공주 살아있는 내가 찍고 있어요 다시 올려요 예쁘다 더 웃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뭐로 만들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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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즈의 에이스톡 as soon as possible 우리 뮤비 촬영 끝났어요 금발장발 쌍둥이들 되게 느낌있게 이런 삶 속에서도 찍고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되게 매력있는 뮤비일 것 같아요 맨날 우리가 찍어놓고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거죠 원래 맞아요 숲속 공기를 맡으면 행복했습니다 뮤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미 보셨을텐데 재밌었죠?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많이 좋아해주실 거라고 hurry up don't be lazy 바이 금발 사랑해 금발 누구 봐? 안녕 바이 바이 안녕하세요 뉴딘스 매체인데요 혹시 여기 인사만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저요? 정말요? 카메라 보고 Evil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유진쯤 촬영장 현장인데요 지금 엄청 재미있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곧 촬영 진행 갑니다 네 천천히 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